이번 시간은 페이지 48페이지의 지정 및 옹벽 부분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니다 이 파트는 앞으로 지정과 관련돼서 기초하고 지정하고 총합문제 낼 때 아마 언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게는 개별적으로 말뚝 지정 개념이죠 이 부분 지정을 해서 별도로 출제가 되었는데 옹벽 부분도 별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상은 잘 가지 않는 파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말뚝 지정 부분을 잘 공부하시고요 옹벽에서는 혹시나 해서 기본에서 옹벽의 명칭 부분에서 어떤 전단 파괴를 방지하는 데는 무엇이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 활동에 대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지지하는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1번의 지정 및 기초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오른 것에 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이거는 18에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시방서 개념 그래서 먼저 1번의 기성콘크리더 말뚝 중 운반이나 말뚝 밖의 손상된 말뚝은 우리가 장애로 반출해야 돼요 이것은 보수에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틀렸고 그 다음에 현장 타설 공급의 말뚝의 죽은 위험은 이것은 겹침 위험의 기본 원칙이에요 자 건축에서의 기본은 철근 위험은 겹침 위험을 기본으로 잡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강제말뚝은 현장 위험은 용접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오른 지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잡석 지정은 잡석을 한 켜로 세웠습니다 한 켜 꼭 채우고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면 됩니다 이때 잡석 틈새는 채울 필요가 없다 해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춤자갈로 채워야 돼요 원래 사춤이라는 개념이 무엇이다? 빈 공간 틈새를 채우는 걸 보통 사춤이랄까죠? 그래서 이제 큰 도를 잡석을 다져놓고 공급을 우리가 사춤자갈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 지문도 틀렸습니다 그리고 밑창 5번에 밑창 공급의 품질은 설계 도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15메가 파스칼 이상인데 최소한 15메가 파스칼 이상의 강도를 확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3번 지문 형태가 맞습니다 그리고 2번 문제 기초공사에서 말뚝 받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가 나왔죠 그래서 말뚝은 수직으로 받고 연속적으로 받아요 최종까지 계속 중단하지 말고 연속적으로 박아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2번에 말뚝은 지지력 증가에서 주의 말뚝을 먼저 받고 중앙부로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시험용 말뚝은 실제 사용 말뚝은 동일 조건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 이상으로 우리가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 최종 간입량은 5회 10회 타격 평균입니다 평균 치마량을 우리가 최종 간입량으로 하고요 이때 타격 횟수가 5회에 총 간입량이 6밀 이하면 거부 현사로 온다 결국 밑에가 안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5번은 정확한 위치에 수직으로 받고 나우말뚝은 부패 방지에서 상숨 이하가 되지 않게 박는다 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숨 이하에 박아야 되죠 특히 나우말뚝적인 측면에서 주의할 것은 나우말뚝은 부패 방지가 돼야 되죠 부패 방지 차원에서 나우말뚝은 이게 되네 그래서 상수면 이하 과거에는 상수면 이하라고 많이 이야기했고요 지금은 지하수 아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하수 아래 우리가 박아주셔야 되고 그리고 생통나무로 해야 돼 생통나무 생통나무로 그런데 껍질은 벗겨서 껍질은 벗겨서 생통나무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점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자 건축물의 지적 및 기초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1번 현장 타설의 콘크리트 말투자의 콘크리트 말투는 지중해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조립된 철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현장의 타설에서 형성하는 말뚝이 바로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투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안의 연약층이 매우 두꺼운 경우 말뚝을 박아 말뚝의 표면과 주위 흙의 마찰력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것을 마찰말뚝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지 말뚝은 말뚝의 끝부분 선단 부분이 굳은 집안의 말뚝처럼 지지되서 하중을 전달하는 것이 지지 말뚝이죠 그리고 3번에 사질지반의 경우 수직하중으로 가서 접지하 뭐 지중응력 분포로 내도 되고 아니면 뭐 접지하 또는 압력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는 사질지반은 중앙부가 최대 안 되면 사중대 외우시면 돼요 사질지반은 중앙부가 최대 주변부가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동일 건물에서는 혼용하면 안 돼요 지지 말뚝하고 마찰말뚝 혼용도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도 안 됩니다 한쪽은 기성콘크리트 말뚝 받고 한쪽은 나홍말뚝 받고 이런 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에 기성콘크리트 말뚝 설치면 뭐 타격공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시면 말뚝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기성콘크리트 말뚝의 최소 중심 간격은 말뚝 머리 지름에 2.5배 이상으로 해야 되죠 2.5배 그런데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경우는 말뚝 지름에 2배로 하거나 아니면 말뚝 지름에다 플러스 1m 더한 값 중 큰 값으로 하면 돼요 그런데 기성콘크리트는 최소 중심 간격 말뚝 머리 직경에 지름에 2.5배 이상이거나 아니면 최소 750mm 바로 75cm 이상 우리가 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번 개념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그리고 2번은 나무말뚝의 최소는 소나무, 낙엽송, 밤납우 같은 긴 생통나무세 껍질은 벗겨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말뚝 기초 허용 지지 산적은 말뚝만의 힘을 받는 것으로 설계합니다 기초판 저면에 지반 지적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에 말뚝 기술기에서 하중의 편심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 혼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측면 봐 두시고요 그래서 4번은 1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5번 말뚝 기초의 기본상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말뚝 기초의 기본상에 가는 것은 그래서 1번에 말뚝 기초 설계할 때 말뚝의 허용내력은 말뚝의 허용지적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말뚝기 허용지적은 말뚝의 지지력에 기초판 점의 지반 지지력을 가산해야 된다 그래서 5번에 2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거죠 기초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 이제 말뚝을 때려 박았습니다 그러면 이 말뚝 지지력 이것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죠 튼튼하죠 그러면 지반의 기초판 저면에 작용되는 이 지반 지지력은 가산 안 하겠다는 게 그래서 이 지반의 지지력 기초판 저면에 지반 지지력은 가산해서는 안 돼요 이것만 가지고 허용지적 산정하라 그만큼 튼튼한 말뚝을 박아주자는 거죠 설계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5번 문제는 혹시나 낼 수 있는 부분이다 말뚝기초의 기본 사항과 관련된 이거는 한번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3번에 말뚝기초 설계에서 하중 편심에 대한 검토는 해야 돼요 그리고 동일 구조물은 절대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말뚝 머리 부분이나 이연부 쓴다 충분한 응력을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주면 되죠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6번에 자 옹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왔습니다 먼저 중력식 옹벽은 자중으로 탑에 견디게 된 옹벽이죠 이거는 묵은 콘크리트로 제작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충격식은 옹벽만 있는 거예요 얘는 저판이 없고 그래서 이거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묵은 콘크리트로 만들어요 철근이 배근하지 않은 그래서 얘는 이 토합을 자중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합이 클 때는 못 쓰는 겁니다 이번 캔틸레버 옹벽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죠 그러면 캔틸레버 옹벽은 옹벽이 있고 밑에 저판이 있는 거죠 저판이 이렇게 설계된 게 밑에 저판이 있는 게 그래서 이제 이건 T형이고 한쪽에 하나가 없으면 L형이 되는 거죠 T형하고 L형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3번에 부축벽식 옹벽은 캔틸레버 옹벽에다가 추가한 거죠 캔틸레버 옹벽 부분에다가 이렇게 캔틸레버 옹벽이 있을 때 자, 이 밑부분에다가 자, 이렇게 해서 밑부분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저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축벽을 설계해 주는 거죠 이렇게 쭉 갔을 때 여기에다가 부축벽을 여기에다가 이제 설계를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부축벽을 대어주는 거죠 이 부축벽 이것이 부축벽식 옹벽 그래서 가장 큰 토합과 수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축벽식 옹벽 개념이 되는 겁니다 부축벽식 옹벽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4번에 옹벽을 설치하는 전당키 자, 전당키는 자, 이거죠 여기에 이제 브레이크 그는 거죠 전당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전당키가 된 활동 이 전당키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활동 방지벽이죠 전담 파괴를 방지하는 게 아니고 활동 방지벽이에요 방지벽 그러면 토합에 의해서 얘가 이 저판하고 흙의 미끌림 슬라이딩을 하겠죠 활동을 합니다 그걸 방지하기에 설치된 이 전당키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것은 이제 전담 파괴 방지 전담 보강은 이거예요 부축벽이 얘가 전담 파괴 방지를 도와주는 거죠 파괴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담 보강 부축벽이 전담 보강이에요 전담 보강성성이 있는 것이 부축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옹벽은 전도에 대한 안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가 넘어지는 거죠 그게 제일 위험한 게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저겁니다 안전률을 2배 이상으로 설계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활동은 1.5배고 치마에 대한 안전률은 1배 이상으로 설계합니다 가장 위험한 게 전도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2페이지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 보도록 합니다 자 이 철근하고 콘크리트 이제 두 가지가 합성돼서 만들어진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예요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3문제에서 4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앞전 23회 때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2페이지 보면 1번에 자 개론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는 부재 형상 및 치수를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구조 만들 수 있죠 왜 그런가 하면 얘는 철근을 배근해 놓고 그 안에 거푸집 형태를 설치해 콘크리트 부어넣어서 만들죠 형상을 그렇다 보니까 거푸집을 만들 수 있는 형상은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콘크리트와 철근 4호가 부착성 이용해서 일체 거동하죠 불이 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착이 너무 좋잖아요 부착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철근 해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철근 해체가 어려우니까 포크레놀레가 톡톡톡 두드리거나 아니면 폭파공법 써가지고 폭파하고 있죠 그래서 철근 해체가 어려운 거예요 일제 거동화일 때 그리고 3번에 콘크리트는 산성으로 철근에 부식을 방지하는 거 보통 콘크리트는 수화반응에 의해서 콘크리트는 수화반응 또는 수화작용이라고 하죠 작용 수화반응에 의해서 이 수산화칼슘 성분을 떼요 근데 이 수산화칼슘이 pH가 12에서 13 정도 되죠 그래서 강알칼리성을 띕니다 그래서 이 강알칼리성인 콘크리트가 철근에 부식을 방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주의할 점은 기억하실 것이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이에요 그래서 pH가 10일 이상이 유지가 돼야지 철근에 부식을 방지 이것이 철근에 부식을 방지해주는 거예요 철근 부식 방지를 해줍니다 자 만약에 이 수산화칼슘 성분이 뭐하고 탄산가스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수산화칼슘이 이 탄산가스하고 반응을 하면서 수산화칼슘이 뭘로 바뀐다 얘가 탄산칼슘화되면 탄산칼슘이 되어버리면 탄산칼슘이 이 되는 것을 콘크리트의 탄산화 중성화라고 합니다 콘크리트의 중성화 또는 이게 탄산화 라고 칭해요 탄산화 그러면 철근에 부식 우려가 생기죠 상승화되면 철근에 부식 우려가 발생 부식 우려가 발생을 하는거에요 철근이 녹슬 수 있죠 그 측면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지문은 틀린 지문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4번에 철근 콩의 구조는 높은 강성과 질량으로 진동에 대한 저항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죠 철근 콩크리트 구조는 일체식 구조죠 그래서 일체식 구조가 되다보니까 접합부 강성이 뛰어나죠 일체식 구조로서 접합부 강성이 뛰어나 강성이 뛰어나고 진력이 크다보니까 진동이 좀 얇아버리면 진동이 커지죠 두꺼워버리면 진동이 작은거에요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를 자꾸 천간소음 때문에 바닥판을 두껍게 하는거죠 얇기 때문에 얇으면 진동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두껍게 하면 진동이 잘 없죠 그래서 저항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열평창률이 거의 같으므로 굳이 일체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항상 이걸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 늘어나는 비율 선평창 개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열평창 개수 그러면 이 지문과 같이 열평창률 이렇게 쓸 수 있는거죠 열평창률 이런거는 늘어나는 비율이에요 철근하고 콘크리트가 늘어나는 비율 그러면 자 이거의 반대의 개념이 무엇이다 수축개수죠 줄어드는 비율 수축개수입니다 그래서 자 수축개수든 우리가 이거죠 선평창개수 열 이거는 거의 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같다 그러면 혹시나 이제 주의할 점이 어 문제의 지문에 탄성개수가 나오면 주의하십니다 탄성개수 자 그래서 철근하고 콘크리트는 재료가 다르죠 그렇다 보니까 탄성개수는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철근의 탄성개수가 콘크리트 탄성개수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의하시면 된다 그래서 탄성개수는 크다는 거 그런데 선평창개수나 열평창개수 열평창률 줄어드는 비율인 수축개수는 유사하다 거의 같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3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알아두실 것이 2번 문제 자 2번 문제에서 1번에 콘크리트와 철근의 온도의 선평 그래서 철근 공개구제칸은 옳지 않는게 낫죠 22의 기출문인데 1번에 콘크리트와 철근 온도의 선평장에 비해서 일체하로 거동한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죠 자 그리고 2번 보시면 알칼신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pH가 콘크리트 pH가 10일 이상이 유지가 되면 철근의 부식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콘크리트와 중성화 탄산화가 이루어지면 매입된 철근은 녹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3번 2형 철근이 원형 철근 보다 부착 강북하죠 2형 철근은 마디와 리버가 있었죠 마디와 리버가 있기 때문에 2형 철근이 부착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마디 마디가 있다 그러면 이런 마디나 이건 리버고 마디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디가 있는 철근이 2형 철근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마디가 있는게 2형 철근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마디하고 리버가 있는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마디고 마디고 중앙이 리버죠 리버 리버가 있는게 2형 철근이에요 그래서 2형 철근이 부착력이 큽니다 40%에서 최대 200% 사이에서 커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에 철근 양이 같을 경우는 굵은 철근 사용하는 것이 가는 철근 사용하다가 부착이 유리하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는 철근을 쓰는게 좋죠 가는 철근 그래서 이제 보통 철근 양이 같다 동일 단면 제기된 뜻입니다 그럴 경우는 철근이 같다 가는 철근인데 가는 철근을 사용을 하는게 좋은거에요 그러면 가는 철근을 사용을 한다는 것은 철근의 주장을 정가시킨다 이겁니다 철근의 주장 둘레 길이죠 주장을 정가시킨다는게 주장은 둘레 길이죠 둘레 길이를 주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둘레 길이를 주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가는 철근을 사용을 하게 되면 첫째 부착력 부착성 부착력 부착강도 좋아지는거에요 그리고 이제 가는 철근을 사용해주는 것이 균열 제어에 유리해요 균열 제어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가는 철근 사용해주면 치마 균열도 줄일 수 있죠 저감시킬 수 있는거에요 이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는 철근을 써주는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건조 수축 또는 온도 변화에서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게 해서 수축 온도 철근을 우리가 써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수축 온도 철근은 기본적으로 뭐 예를해서 온도 균일이죠 수화에 있는 온도 균일이나 건조수 이런걸 방지하게 해서 넣어주는 철근이 수축 온도 철근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력근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돼요 이거는 균열 제어밖에 안 되는거죠 그런데 배력근은 하중 분산이 되는거에요 하중 하중 분산이나 아니면 균열 제어 있죠 균열 방지 제어 이런 목적으로 하중 분산 개념이 들어가면 배력근 개념이 되고 그것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서로 가장 먼저 나타날 수 있는 성능 저하 현상이죠 그러면 보통 성능 저하 현상 중에 콘크리트가 뭐 되기 전에 저거죠 이제 이거입니다 경화되기 전 굳기 전에 생기는 것이 바로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어떤 것이 발생이 될 수 있는가 이런게 발생이 될 수 있죠 경화 전에 이제 발생이 되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가 생기는 치마균열 같은게 생애죠 치마균열이 발생이 되면서 이때 소성 극격한 정발론에서 소성 수축 균열이 발생을 하는 거죠 소성 수축 균열 플러시티 균열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균열 현상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저런 것이 생겨져 있죠 온도 이한 수하 열이 균열 온도 균열이 수하 열에 의한 균열이 생길 수 있고 의한 균열 온도 균열 변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구조적 이제 균열이 생길 수 있죠 뭐 이제 받침 기둥이 치마된다든지 구조적 균열 같은게 생길 수 있고 구조적 결함에 의해서 균열 구조적 균열이 생길 수 있죠 이런 것들이 경화전에 생길 수 있는 균열의 개념이 됩니다 이 중에서 자 여기는 얘기 없죠 그래서 이제 소성 수축 균열이 바로 이제 먼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소성 수축 균열은 이제 저겁니다 급격한 정발로 발생하는게 소성 수축 균열이에요 소성 수축은 급격한 정발로 생겨요 그러면 온도가 높을수록 풍속이 강할수록 이 소성 수축 균열은 잘 발생하는게 그럼 습도는 낮아야 되겠죠 습도가 낮아야지 잘 정발될까 합니까 그 정면으로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봐 두시고 그러면 고정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일반적으로 압축력은 콘크리트 인장은 철근이 부담하는 걸로 설계하죠 그리고 2번에 압축 강도가 50메가파스 이상이 되는 콘크리트 그래서 고강도 콘크리트 고강도 기준은 40메가파스칼 이상인데 얘는 50메가파스칼 이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거죠 50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콘크리트 5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는 자 폭렬방지 이죠 터집니다 폭렬방지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폭렬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돼 폭렬방지 방안 마련을 해야 되는 기준이에요 50메가파스칼 이상이 고강도가 되면 그런데 고강도 콘크리트 이 특징이 이거잖아요 고강도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서 뇌하성은 떨어져요 뇌하성 불에는 약해져요 고강도 콘크리트는 그런데 고강도 강도는 커지는데 연성적인 측면이 떨어지죠 그리고 고강도는 치성파괴 성향 파괴될 때 치성파괴 성향을 띕니다 간단히 기억을 해두시면 된다 그리고 고강도 콘크리트만 유일하게 공기연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공기연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강도가 커지면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보통 불에는 약해지는게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콘크리트에 강한 알칼리성은 철근의 부식을 방지한다고 했죠 그게 바로 수산화칼슘이라고 했죠 그러면 수화반응작용에서 콘크리트에 수산화칼슘이 형성된 것은 우리가 이 내구성을 확보하는 차원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네 번째 철근과 콘크리트는 선팽창개수 또는 열팽창개수 또는 열팽창개수 반대로 줄어드는 비율이 수축개수라 했죠 이거는 거의 같다 거의 비슷하다 동일하다 뭐 유사하다 이런거 다 된다 겠죠 기억하시면 돼요 철근량이 독일환경은 굵은 철근보다 가는 철근을 배근하는게 균일제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 철근 써주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성능 지하요인을 모두 고른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모두 고른 것 그러면 염의 현상은 성능 지하요인에 해당되죠 그리고 알칼리 골지의 반응 알칼리 골지의 반응 염의 같은 경우는 하나는 염분이 포함되고 하나는 알칼리하고 골지하고의 반응에 의해서 콘크리트 강알칼리성을 떨어뜨려서 콘크리트의 균일약이 식해서 철근 부식 알칼리 골지의 반응이죠 그리고 원이 되죠 그리고 철근 부식되면 당연히 성능 지하요인이죠 그리고 탄산화 중성화가 되면 철근이 녹소해지죠 됩니다 그런데 화학적 침식도 원이 되겠죠 그런데 수화 반응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수화 반응에서 뭐가 발생한다 수산화 칼슘이 형성되는 수화 반응에서 이 수산화 칼슘이 형성되죠 이것이 내구성을 확보하는 거죠 강알칼리성을 확보하는 거죠 이것이 이거는 내구성 확보 요인이죠 확보예요 내구성 확보로서 성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떨어뜨린 요인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업을 제외한 나머지는 성능 성능 저하 요인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내구성 시험 내구성 내구성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내구성 시험은 대표적으로 콘크리트의 중성화 시험이죠 탄산화 콘크리트의 중성화 중성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탄산화라고 하죠 탄산화 중성화 시험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알칼리 골제 반응 시험 알칼리 골제 반응 시험이 내구성 시험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염의 시험이 있죠 염의 시험도 콘크리트의 염분이 침대에서 알칼리전화 염의 시험이나 그리고 자 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결 융의 시험 자 그래서 이제 동결 융의 시험은 어렸다가 녹혔다가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결 융의 시험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대표적인 내구성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성 시험에 속한다 그 측면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철근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나오죠 그래서 1번에 내구성이 높고 차음성 높죠 근데 크리퍼가 작박해서 되세요 크리퍼는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크리퍼는 커요 그래서 2, 3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됐고 무게는 무급죠 시공기간 공사기간이 긴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처리하고 55페이지 철근 콘크리트 구조 형식 7번 문제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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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